안녕하세요. 오늘은事務소에서 콜라보의 연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거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신경하다. 최근에 만들었던 것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콜라보를 하고 싶어요.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렌즈! 렌즈까지 있어요. 이건 핑크 벨어라인데, B의 시슘이 있어요. 그리고 바스로브가 있어요. 예쁘다. 가운이 있는 거에요. 룸웨어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룸웨어을 입고 싶어요. 귀엽게 보일 것 같아요. 귀엽게 보일 것 같아요. 귀엽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드릴게요. 요즘에 관심을 드릴게요. 바스로브가 있어요. 이건 특별히 페인트해서, 세계에 1개가 없어요. 이 포즈는 세계에 1개입니다. 그리고 바스로브가 있어요. 바스로브가 있어요. 정말 사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면, 색이 변화가 있어요. 아주 작은 바스로브가 있어요. 한국 브랜드하고, 한국 브랜드하고, 특별한 아이덤도 있어요. 특별한 아이덤도 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이비. 귀여워. 액세서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 와, 화려하다. 풍글링한 걸 좋아해요. 와, 되게 예쁘다. 진짜. 월드가 많아요. 이건 메그베이비의 M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액세서리가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는 스니커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브랜드가 많아요. 최근에는 바스로브가 많아요. 바스로브가 많아요. 스니커가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핫한 것들은 다 수정하고 있어요. 일본의 트렌드녀다. 신상뇨? 신상뇨? 부럽네. 부럽다. 뭐야, 뭐야. 나 지금 화났어. 왜요, 왜요, 왜요. 더 좋잖아. 이 개수가 없을 정도의 상담하기가 되고 있다. 궁금하다. 뭐가 있는지. 코스와 오디크림이 좋아해요. 귀여운 저거. 귀여운 저거. 귀여운 저거. 내가 다 소장하고 있는 거네. 다 내가 갖고 있어. 내가 다 있어. 다 있어. 하하하하. 최근에 사용하는 것은 크로에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아, 저거. 장미양. 이건 없어. 하하하하. 이건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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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R 본인, 조금은 하 benevolence이 좋아할 수 있는 tool. 하하하하. 리미티드 에디션 오해.. 나 바세린 좋아하는데 대체 바세린이 리미티드 에디션 뭐예요 뭐야.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른 걸까. 하하하하. 제가ake photogantial появiguous. 하하하하. Otherwise, 립 펜실 shack에 و First, 립 펜실도 오어버 립 바리핑을 하고 look out on lip lipbox. 하하하하. 하하하하 feelwert게 보여줄 것 같아. 하하하하. 야, их glad을Ыase Moskwo는,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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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프루프 특히 이 그레이의 롱이 있어요 채연이처럼 롱레쉬 마스카라를 좋아해요 제 메이크업의 가장 고단은 아이브로우입니다 아이브로우는 한국의 여자를 보고 자연스러운 두꺼운眉을 만들고 한 번씩丁寧으로 며이크에서 가장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스카라에서毛의 롱을 만들고 가장 고단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고 요거는 아이라인의 그리기입니다 아이라인은 기본적으로 왼쪽을 조금 하늘을 정도입니다 端을 조금 하늘을 정도 맨날은 마치기을 조금 하늘을 정도 이사를 하늘을 정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